안녕하세요 노르모이센 입니다 오늘은 민동산 쪽으로 탐사를 시작할 텐데요 민동산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신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또 못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노르모이센 도 말은 들었지만 한번도 가보지는 않았고요 차량이 올라가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산 저 등산로 되어 있네요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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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량에 올라올 수 있는 민등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곳은 사륜차가 아니면 올라올 수가 없네요. 우리 조감독도 오늘 또 장비 들고 저 높은 데를 등산을 할 텐데요. 함께 올라가서 또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좀 해주세요. 네. 충성. 자, 갑시다. 오늘도 또 끝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힘들다. 벌써 힘들다. 저는 왔습니까? 100m 좀 더 올까? 가파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조감독 쉬는 게 힘들지? 힘들지? 이렇게 산골생활 10여 년을 했는데도 힘드네요. 지금 민등산에 올라왔는데 어느 분이신 거 아시겠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TV에서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이시죠? 이곳에서 뵀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뵙고 이렇게 또 인기는 여기서 보게 되니. 아, 먼 데서 오셨네요. 영양에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산에 갔다 오시나보죠? 네.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호흡을 많이 해요. 아, 맞아요. 그 운동 하시는 거 있다, 호흡 운동. 네. 호흡 위주로 숨이 길어야 배가 심히 생기고, 배가 심히 생겨야 발끝까지 기운을 보내주세요. 호랑이 있고. 기억나지? 기억나지요, 호랑이? 그렇죠. 아, 우리 또 구독자님들에게 또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인사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가시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대구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조심해서 화장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감독님. 네. 여기서 아주 귀하신 분을 만났는데, 인간극장에도 나오시고, 대단하십시오.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뭐 아주 각종 채널에 안 나오신 적이 없지. 그렇게 다 하시고, 자제분이 4명 계시고, 아주 또 사모님도 이쁘시지. 오늘 사모님은 못 오셨네. 오늘 사모님은 안 오셨네. 그래, 교육생하고 같이 오셨다고 하니까. 자, 우리도 우애가 멋있다고 하니까 힘을 냈어. 자, 올라가 봅시다. 그럽시다. 아, 오늘 이곳에서 진짜 귀한 분을 만났네요. 기린삼방. 아, 기린삼방이라고 그랬지? 네, 기린삼방. 저희가 한번 다음에 찾아뵙는 걸 약속 드렸으니까, 저희가 또 한번 찾아가서, 한번 또 영상에 담도록 해 봐야 되겠네요. 아, 저 정상에 올라가면 진짜 멋있다고 하는데요. 올라가서 오늘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뿌옇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부기가 괜찮습니다.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물이 고인 곳이 있는데요. 저거 사람은 잠깐 내려갔다 와 봐야 되겠네요.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여기도 작은 백독담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여기는 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여있네요. 아, 근접촬영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물이 안에 고기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물이 아주 깨끗하진 않군요. 우리 일반 저수지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높네요. 위에가. 빙 둘러서. 여기는 바람이 별로 안 불어요. 저 위쪽으로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 이쪽은 바람이 별로 불질 않네요. 아, 여기서 화산이 뿜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분지까지 또 내려와서, 영상에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고 있네요. 정상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고지가 얼마 안 남아서 힘내세요. 네. 아, 이런데 평생 언제 또 한번 와 보겠습니까? 평생 처음 와봅니다, 지금. 다음에 여기 가을에 오면 멋지겠네. 가을에 오면 갈대밭도 멋있고, 오늘 가을에 한번 더 잡아 봅시다. 아이고, 이런데. 자, 지금. 한 0.4km 해놨는데, 400m. 한 400m가 조금 더 되는 거다. 아까 처음에 200m라더니, 400m라나? 400m. 아, 아까 0.4km라고 되어 있었죠? 400m. 저 이제 고지에, 거의 한 30m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풀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은 여기가 닌능산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 드려야 되겠죠. 와... 아따,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엄청 뛰어났네. 자, 아... 빈등산 해발 1119m네. 1200m에서 100m 정도 빠지네. 그래도 1200m 거의 되네. 자, 여기서 한번. 올라온 이라고 숨이 차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여기 잘해놨네요. 마흥원경. 이렇게 포트존도 해놓고. 아, 억새축제이거네. 아, 여기 억새축제를 하네요. 가을에. 하... 네. 정서나 보고 싶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흥원경을 통하여, 풍산 주변을 관찰할 수 있다고. 잘 보입니까? 아, 잘보여요. 아, 잘보여? 우와! 아... 아... 여기 밑에가, 지금, 정산맨인마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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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쪽으로 또 쭉. 이렇게 봤습니다. 아... 돌아서가고, 극경산은 2.6km네요. 요 소나무가, 아주 바람이 세다 보니까, 그냥 누운 소나무 채로 이렇게 있는데요. 아... 참 아주, 아... 혼자 보기 아깝네요.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곳인데요. 이렇게, 하... 억세가 하니까, 억세가 있으니까, 아주 대단하네요. 하... 너무너무 아주, 하... 좋은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쉽네요. 자, 한바퀴 일단 빙 둘러보고, 하... 드론으로 해서, 또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올라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요. 미세먼지가 지금, 입으로 팍팍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민동산, 여기가, 지금 요렇게 생겼네요. 파이로, 정상은 완전 파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여기도 화산, 산일텐데, 파이가 갑자기 털립니다. 파이가 이렇게 털린대요. 여기, 민동산, 아... 정상에서, 이렇게, 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드론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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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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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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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바람 진짜 세네요. 자, 얼른 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